나의 선택보다 좋은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의 대표적인 주제는 돌아오라입니다 히브리단으로 휴부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라 사실 예르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휴부입니다 125번 예르미야에서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돌아오면 회복이 되고 돌아오면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망가진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도 돌아오라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처음 시작은 뭐냐면 얼굴만 이래도 몸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쳐다보면 글로 가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는 쪽으로 가잖아요 한강에서 뒤를 걷는 아줌마 빼놓고는 보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보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왼쪽 보면 왼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이래도 먼저 돌려라 그리고 몸이 돌아가라 그리고 발걸음이 가라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3장 4장인데 4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절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이 임하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깨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복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슈브라는 단어 돌아온다는 단어하고 반대가 되는 게 3, 4장에 읽어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배역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배역 배역이 돌아오다의 반대말이에요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들은 안 돌아오고 뭘 하고 있어요? 배역하고 있다 영어성경 번역한 것 가운데 킹제이스 버전이 옛날 성경이기도 하지만 직역을 한 겁니다 직역 거기서 배역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슬라이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슬라이딩 실드런 배역하는 자손들 자녀들 백슬라이딩 백슬라이딩이 뭐예요? 뒤로 미끄러지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기준을 향해서 나가지 않냐고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뒤로 뒤로 그게 무슨 얘기가 백슬라이딩이나 배역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데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배역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는데 잠이나 더 자자 무슨 예배냐 뭐 이런 거 있죠 일이나 더 하자 잠이나 더 자자 딴 거나 더 하자 이렇게 다 알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우리 한국식으로 속담을 하죠 자빠진다 그러잖아요 뒤로 자빠진다 백슬라이딩 그게 배역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빠지는 인생 이거 히브리스 10장 39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스 10장 제일 마지막 자리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옛날에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또는 최근 번역된 것은 뒤로 물러나 멸망함에 이르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 뒤로 물러나면 뭐가 나와요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배역 그러니까 우리가 배역하지 말고 돌아오는 자가 되라 배역이라는 단어와 돌아옴 이걸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게 돌아오는 거죠 내 기준으로 가는 게 배역이고 기준 싸움이라 기준 싸움 중심 싸움이라니까요 요즘에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팩트체크라는 걸 많이 해야 돼 여러 방송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군데 본 것 같아요 팩트체크 하도 가짜뉴스가 많고 거짓말이 많으니까 뭐가 진짜냐 이런 거죠 최근에 나온 게 그런 거 있죠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니 어떤 여자분이 부들부들 떨고 난리 치는데 가짜뉴스라면서 2015년에 있었던 거래 무슨 어떤 스탄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타지키스탄인가 어디서 찍은 거래요 가짜뉴스죠 그렇게 보여주면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시대의 문제는 팩트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체크는 뭐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사실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냐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정신구조나 어떤 그룹의 정신구조가 유불리를 따져요 이게 맨날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일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럼 무조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면 진실하고 보험관계가 있어요 유리한 건 채택할 거고 불리한 건 버릴 거 아니에요 리젝트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체크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 거짓의 압이 막이 따라가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돌아오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이면 따라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적어도 크리찬이라면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팩트체크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뭘 체크해야 되냐면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모든 걸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살인한 자의 거짓의 압이라 요한복 8장 44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찬들은 어떤 종이냐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냐면 딱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따져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호의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 하나님은 저런 속성을 갖고 계시니까 알고 있잖아요 자비가 넘치시고 용서하시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시는 걸 악용해가지고 그러므로 대충 살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고 나는 용서받는 게 권리야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죄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잖아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잖아요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4절과 5절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풍부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향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속성 알고 계속해서 배역 맥슬라이딩 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악한 자라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크리찬이니까 남들 배려했대요 배려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다음에 험난한 일이 있을 때 다 짊어지고 부당함도 감수하고 크리찬은 얼마나 좋아요 이웃을 배려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훌륭하다 그러다가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도 없고 이제는 뭐예요 호구로 여긴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호구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하나님은 호구야 말은 안 하지 그렇죠 호구 하나님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크리찬들도 그러죠 세상에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지 않고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러다 망해요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로 호구를 느끼는 게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만 그랬나 세상에서 제일 사기치기 쉬운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일단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기억나는 게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있었거든 내가 그 책값을 세 번 받은 것 같아 고등학교 3년 쓰는 건데 참 악한 자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의 정석을 사야 됩니다 2학년 때 2학년 수학의 정석을 사야 됩니다 3학년 때 수학의 정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세상의 정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 번 준 것 같아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면 옆집 아줌마는 못 속여요 아줌마는 알아요 그거 수학의 정석은 한 번도 한 번도 된다는 걸 그런데 어머니는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제일 속이기 쉽죠 왜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구로 여겨서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역이에요 나 중심으로 그 사랑의 호의 그 중심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우리는 백슬라이딩 한다는 거예요 배역하는 자 오늘 이 두 단어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삼사장 푸는 거 돌아오라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배역하든지 배역은 뭐야 백슬라이딩 하나님 기준으로 백슬라이딩해 뒤로 물러가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오늘 삼사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세 가지로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걸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가 망한 걸 보여주면서 본보기도 삼는 거죠 모델로 삼아서 야 언니 망하는 거 봤지 BC 722년이잖아요 남자 유다가 망한 게 586년이니까 꼭 150년 어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주면서 너 정신 차려 이거죠 정신 차려 돌아오게 되라 그래서 자매가 있으면 유리한 게 많죠 저희 집이 그래요 큰 애하고 둘째 애하고 3년 차이거든요 3년 차이니까 고1이면 중1 고3이면 중3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 둘째를 보면서 느낀 게 참 언니 덕을 많이 본다 생각해요 초등학교도 공초 같이 나왔고 중학교만 딴 데 나왔어요 중학교만 딴 데 나오고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도 같은 대학 지금 직업도 같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둘째 애는 인생을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언니가 걸었던 길 그대로 걸어가 그리고 잠 좀 더 자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언니의 유익을 많이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얼마나 유리해요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언니 하는 거 보고 모르니 언니는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또 약해져요 지금 바벨론에 망할 거라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니 같은 모델을 보여주는 게 노아홍수거든요 노아홍수 자꾸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물로 심판은 없지만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하는 것이 노아 심판하고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심판 보고 동생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심판 자꾸만 봐야 돼요 그때가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한국에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냐 일본이 우리한테 뭐 선물 줬나?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이해가 돼요 일본이 한국에 준 최고의 선물은 일본의 경험이래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앞으로 경험한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강남 개발하는 것도 보니까 일본 가보니까 딱 보이더라고 오다이바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들 비슷하게 가고 그다음에 공동화 현상 그러죠 거기 사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수원 밑에 있는 데는 나중에 빈다고 이렇게 비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보면 집이 비워요 공동화 현상 도심으로 모여들고 이건 뉴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뉴저지로 잠깐 퍼지다가 마지막에 가면 다시 맨하탄으로 모여요 도심으로 왜냐하면 노인들이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보세요 체력이 떨어져서 세 군데 가까이 있는 게 비싼 땅이라고 어디냐? 첫째는 우리 크리차니까 교회, 병원, 쇼핑센터 이거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맨하탄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이더라고요 긴장으로 모이고 신주꾸로 모이고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일본이 인구 쇼크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3분의 1로 줄어버렸잖아요 인구 쇼크가 오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있으니까 고용이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갈지 아니에요 더 떨어져요 이제 정규직 안 뽑아 일본이 그랬다고 일본이 왔던 길은 그대로예요 사실 우리 일본에 대해서 공격만 할 게 아니라 잘 분석하면 경제나 이런 거는 일본이 우리의 언니인데 걔네들이 20년 잃어버린 20년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배우면 되는데 바보들이 보고 배우는 생각하라고 욕만 하려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경험이에요 경험 잘 보면 거의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거의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북이스라엘 네 자매 언니잖아 언니 거 보고도 모르니? 이제 잘 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언니가 배역하다 망했지? 너 네가 또 반역하면 되겠니? 뭐 이런 접근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3장입니다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걸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름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증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땅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3장 1절 중간쯤에 보면 나오죠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참 묘한 것 같아요 땅하고 사람하고는 닮아있어요 제가 옛날에 꽤 됐을 때 연변 쪽에 갔더니 두만강 넘어가 북한이더라고 참 묘한 게 뭐냐면 땅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너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북쪽이 농사가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중국 쪽에는 나무도 많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풍년이야 그런데 두만강 건너서 저 밑에 북한을 보니까 나무 하나도 없고 흉년이에요 흉년 안 되는 거 그거 두만강 그래봐야 개천이에요 개천 강도 아니에요 한강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저기 우리 뒤에 문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좁은 데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땅하고 사람하고 너무 닮아가요 참 묘하죠 저는 뉴스로 들었던 건데 평안다고 황해도 하고 10년 전쯤인가 해일이 왔대요 해일이 그래서 바닷물 짠물이 들어와서 땅이 다 소금기 때문에 농사를 몇 년 동안 못 짓게 됐다 난 이해가 안 돼요 서해안에 해일이 있으면 똑같은 바다인데 남한에도 해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나 충청도 이쯤에 그런데 나 그런 뉴스 못 들어봤거든요 해일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북한에만 해일이 있었대 참 이상하죠 물이 골로만 쏠렸나 나 지금도 납득이 안 돼 몇 군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뉴스는 나와요 찾아보라고 있어요 뉴스에 그런데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굳이 말한다고 하면 사람하고 땅하고는 되게 유사해요 창세기도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받죠 그렇죠? 가시떨기 엉컹기 내고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 이삭 나오지 않습니까? 26장인가? 거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26절에 26장 12절인가요? 이삭이 가는데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백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똑같은 땅인데 아비멜레 블레셋이 있을 때는 1이라는 게 열매 맺었는데 이삭이 가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백배의 땅이 되잖아요 같은 땅이죠 그런데 사람 닮아가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배신하더니만 네 땅이 너 닮아갔지 남쪽 자매인 유다 봐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땅의 변화를 통해서 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그 얘기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고 주인과 충성하면 참 묘해요 땅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아니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땅이 황폐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언니가 되는 이스라엘이 뭘까요? 각 나라들 역사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보고 배우면서 언니의 길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축복받는 길도 배우고 망하는 길도 배워서 반면교사로 삼으라 돌이키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또 보면서 배우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보고 배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망하더라 망한 사람들 샘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해도 무너질 수 있구나 예배 떠나고 저렇게 돈 많이 벌더니만 믿음 떠나니까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배워야죠 언니 통해서 자매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구나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그래서 시기 질투만 하지 말고요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말하는 건 믿음에 잘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배우라고요 저런 충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런 헌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땅의 변화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알려주는 게 뭐냐 알람 시스템이에요 경고 알람 여러분 아침에 알람 몇 개 해두십니까 저는 사실 알람 없이도 깨긴 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저 3시에 깨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알람을 3시에 해놓고 또 미안해서 3시 5분에 하나 해놔요 근데 내가 두 번째 알람을 끈 적이 없어 보통 아침에 깨가지고 이렇게 지우고 지우고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저 아침에 저 이렇게 차를 태워다 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한 번은 저를 깨면 이렇게 세우려고 굿모닝하고 깨우거든요 근데 안 와 안 와 딱 한 번이지만 안 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람을 끄고 잠이 들었대 딱 보니까 유다하고 똑같더라고요 알람을 끄고 잠이 들었대 끄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벌떡 한 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양질의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첫 알람에 깨야 돼요 몇 개 해놓지 말고 혹시나 하는 걸로 해놓은 거지만 첫 번째 깨야지 깰 확률이 큰 거지 그거 누르고 다음 거 기다린다 그러면 그만큼 50%는 힘들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거의 그거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자게 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알람 여러 개 해놓은 인간치고 훌륭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대개 알람을 하나 해놓고 벌떡 깨는 거를 몸에 베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만 알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람이 있다는 건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르릉 때르릉 하면서 지금 알람을 들려준다는 건 뭐예요 아무튼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니 교회 새벽기도 올 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면 알람도 안 울리죠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알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알람은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고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분다 그래요 4장 11절 이런 데 보면 뜨거운 바람 이게 중동에서는 이 바람의 이름을 시로코라고 그러거든요 지리 시간에 배우는 사람 알 거예요 시로코 높새바람 비슷한 건데 우리는 산맥을 넘어야 뜨거운 바람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시로코라고 이게 보통 동풍이라고 그러죠 사막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이거 한 번 지나가버리면 습기란 습기는 다 뺏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이게 뜨거운 바람이 뭐예요 이게 동쪽에서 온다라 그래서 이걸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묵 이런 걸로 치는 거라고 그런데 아수르가 뜨거운 바람이었다 그러면 더 강한 바람이 오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죠 북쪽 너네 언니가 강한 바람에 뜨거운 바람에 망했지 너는 더 강한 바람 바벨론에 망할 거야 거기는 망할 정도지만 너네는 다 끌려갈 거야 더 강한 바람이죠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4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활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량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오 정결하기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런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보다도 주어진 은혜가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축복해 주시고 필요하면 경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내 선택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뭐예요 주어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목회자 가정 이야기인데 목회자 가정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애들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유가 목회자들도 학부모예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애가 없는 게 나은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애들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명의 불의심을 입어서 어떤 시골 어느 지역이 시골에 이렇게 목회자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사모님은 애들 교육에 문제가 있겠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면 여기 안 온대요 애 교육을 위해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사명지를 이끌어주셨는데 생각보다 애들 교육지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시골 학교에는 학생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전교세계 30명이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엄청 나오고 체험 생활 이런 거 엄청 한대요 텐트 치고 있을 때 몇 백만 원짜리 텐트 주고 그런대요 그렇다고 다 시골로 가지 말고 그래요 그리고 승마를 배울 기회가 있다 여러분 말 타봤어요? 우린 제주도 가서 2만 원 내고 타지만 얘네들은 그냥 승마를 배웠대 요즘에 시골 학교가 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 부부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안 왔을 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주어진 것에 순종했더니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교육기회와 애들이 너무너무 밝아지고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악동미지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몽골 선교사님들 아니셨어요? 이제 몽골 힘들죠 몽골 몽골 겨울철에 가면요 석탄 떼고 이래가지고 눈 아프고 여기서 앞자리도 안 보일 정도로 숨어고 있대요 제가 연변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하도 석탄 많이 떼가지고 눈이 아파서 보이지도 않더라고 춥기는 엄청 춥고 몽골이 그렇대요 거기서 힘들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도 그러니까 어디 학교도 못 보려고 홈스쿨링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나가서 발을 타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나가기도 힘들고 심심하니까 뭐 하겠어요 맨날 둘이 맞춰가지고 그렇죠? 온우이가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외국이니까 어차피 외국어 해야 되니까 영어하고 그래서 악동뮤지션 나온 거 아니에요? 찬혁이하고 수연이 그런 인물은 서울에서 안 나와요 서울을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만날 일도 없어요 그렇죠? 오빠하고 동생하고 싸움이나 하지 만날 일이 없다고 몽골이니까 만나는 거죠 하나께 주어진 은혜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쉴 수가 없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집중해서 네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 그러면 몽골 같은 데 광야잖아요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고 이제는 내가 30에 60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 그럼 좋은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신실한 정도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경보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오늘 출근 못하겠네 4장 19절과 20절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정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그러면 나팔소리, 경보, 알람이잖아요 알람 알람이 막 울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환상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들리잖아요 이게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얘기인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게시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새벽같이 말씀을 이상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씀 듣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깨우침이 되게 만드는 거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들 그때 에베소서 할 때도 여러 번 살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일단은 성령이 우리에게 읽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들리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원 마태본 5장, 6장, 7장 마지막 설교가 다락방 강화 요한복 14, 15, 16장 14장에 보면 성령만 나오죠 보호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지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소 살피면서 돼지냐 자녀냐 그 얘기 했죠 기억나십니까? 돼지냐 자녀냐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번 1장 12장 그랬잖아요 아들이 됐어요 딸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자녀가 되놓으면 환경이 뭐가 됐든 간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탕자 보세요 뭐가 생각났어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생각났어요 생각나는데 내 신분이 뭐예요 자녀니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탕자같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내 환경이 돼지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아버지의 환경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이렇게 헤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 뭐예요 결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계속 했던 게 뭐예요 탕자가 똑같아요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고 내가 눈물을 흘렸더다 뭐 검은 거 걸어놓고 뭐 노래를 불러또다 맨날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신한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Love never fails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알습니다 알겠습니다 Thank you me knowing vaccine we we is 감사합니다.